지금 말씀 주신 거를 반영해서 바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바로요? 네. 지금요? 네. 지금 질서에서 우리 봐도 돼요? 네. 지금 바로 만드시네요. 이걸로. 이거 일단 가시죠. 이거 0.3. 0.8. 좀 많이 들어갔네. 네. 성씨가 위로 만들고. 벌써 20, 30이야. 그러면 이제부터 슴슴해서 먹는 거예요? 아까보다? 슴슴한 거. 29번부터 갑시다. 29번 가실게요. 감사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? 왜? 음! 슴슴함이 앞에 깔려있는 게 얼추 비슷한데. 너무 다 뭔가 정제되어 있는 느낌. 뭔가 다 깔끔해. 뭔가 터프한 거 하나 들어가야 돼. 뭔가. 마지막에 걸리는 매콤한. 뭐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. 식감적으로도 그렇고. 뭔가 거친 놈이 하나 필요하긴 한 것 같아. 뒤에 올라오는 게 고추장 쪽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이거 모양 제대로 간다. 자, 31번. 네, 31번. 31번은. 많이 왔다, 우리. 와, 32번까지 왔어. 어? 어? 혹시 뭐가 달라진 거예요? 한 명이 뭐가 달라진 거죠? 여기는 고추장을 0.1 올렸고. 여기는 고추 가루를 0.1 낮췄고. 31번 먹었을 때는. 이 맵게 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, 마지막에. 내가 32번 먹었는데. 응. 또 이거 또 너무 약해. 이거 중간에 교집합으로. 딱 그 매운맛. 딱이야. 이게 근처에 있는데. 지금이 제일 어려워요. 아, 그게 제일 어려워요. 네, 네. 근데 분명히 그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. 거친다 왔어요. 서로를 위한 것이요. 서울이라면 저기 저 만남의 광장까지 왔어. 오. 네, 네. 완성날 배워요. 네.